오늘 하루 되십니다. 티비는 갈고있잖아요. 요리가 되겠네. 딴게가 러브같지 않아요? 자 계속해서 우리 갱님께서 보내주셨어요. 우리 김선자 여사님 이름으로 신청하겠습니다. 할머니, 엄마, 손녀가 함께 웃담대고 우리 축제에 왔습니다. 오랜만에 함께 눈 마운거라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.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지난 날이 되겠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후진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. 유재하의 지난달 선곡해주셨네요. 7080 갱성 너무 좋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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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너무 좋죠? 너무 좋죠? 우리 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눈든 눈든 음흙 판에 젖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날을 대로 누구나 있어